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비즈닝 특한입니다. 오늘은 지금 무한부스터전이 나왔는데 무한부스터전으로 울트라 붐붐바이크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? 이거를 타면 부서를 썼을 때 속도가 줄어들잖아요. 근데 이 차를 타고 무한부스터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간단하게 구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. 무한부스터전에서는 이 차를 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. 오! 각인 간다! 오! 각인 가! 각인 가! 10월이겠네! 잠깐만요. 소토 보여드릴게요. 소토 보여드릴게요. 소토 보여드릴게요. 소토 보여드릴게요. 130 이상 안 나와요. 와! 씨브레! 오! 뭐야! 야! 야! 잠깐만! 오! 뭐야! 야! 야! 고자났어!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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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걸어가야되네 와 실화냐 와 부서 계속 쓰면 완전 안되겠다 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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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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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부래 와 이거 부서 안쓰고는 완전 안되겠다 이거 아 아 부서 쓰고는 완전 안되겠다 진짜 부서 계속 쓰면 완전 안되겠다 제대로 와 극혐이다 이거 한바퀴 달리는데 무슨 이분걸 아 돌아버리겠네 아 아 부서 쓰고있는거 맞죠 님들 예 분명히 저는 부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부서를 쓰고 있어요 지금 빵댕이에 지금 부서 쓰고있는거 보이시죠 네 부서 안쓰는게 더 빨라요 와 부서 안쓰는게 더 빠른거 실화냐 이거 저 저 기다릴게요 여러분 와 여긴 못올라가네 올라가보자 왠지 갑자기 올라가고 가보고싶었어 올라가고싶어졌어 어어 요게 머리를 쓰란 말이오 머리를 으어어어 하 와 역시 머리를 썼네요 대화써라하니까 되네요 양민이 초콜렛우시께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포스트 안쓰고 완전 안될거같아 아 잠깐만 우와우~~ 어어어어ㅓ어어우어어어우 어유....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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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..... 오우오!! 오 잠깐만 야 이거 지름기 야 잠깐만!!! 이거 c골에 지름기 못하 어 뒤에서 부터 가야되 이거 어 지름기못하 와 c 뭐래 와 c 뭐래 와 와 와 200이상처럼 나와본다 떨어질 때는 오오 300 300 오 오 밀어줘 밀어줘 그렇지 야 그렇지 밀어 밀어 야 밀어 뭐해 뭐해 밀어 빨리 밀어 아 밀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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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 영차 와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안쓰고 한번 가보자 안배배면 안가집니다 이건 진짜 와 와 다리없습니다 이거 와 부사 쓰고 못간다 이건 아 아 부사 쓰고 못간다 이거 절대 못간다 이거 와 와 벌써 답이 나온거 같은데 이거 여긴 다지나 아 다잇 역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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